자 가운데 우리 멋지게 열을 맞춰서 앞쪽을 보고 서볼까요? 아 너무 능믈하네요 우리 마틸다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희는 저희가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왼쪽도 한번 다같이 쳐다봐 주시겠어요? 왼쪽에 기사님분들도 사진 촬영하고 왼쪽 한번 다같이 쳐다봐 주세요 제가 더 있어요 아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마틸다 다 다 다 썩다 아키부셔 오늘 배우분들보다 레드카페스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오른쪽도 한번 같이 쳐다봐 주시겠어요? 오른쪽 한번 멋있게 아 네 공연 후에 포즈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왼쪽도 한번 다같이 쳐다봐 주세요 왼쪽한테 보여주세요 네 아직까지 마틸다를 보시지 않은 분들 옳지 않습니다 얼른 엘지아트센터로 달려가서도 마틸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멋진 레드카페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서 앞쪽부터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멋진 미소 보여주시고요 왼쪽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세넬 씨 이번에 아주 독특한 배역으로 노미네이트 되셨어요 네 저는 보면서 너무 얄미워가지고 속으로 진짜 욕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그 역을 잘 소화하셔서 혹시 주변에 따가운 시선은 없으셨나요? 일단 이 트런치부리라는 역할이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하고 꼼꼼한 배역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재미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더 악독한 연기 끝까지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그 악독함 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있는 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